4. 선수 그룹 대 딜러 그룹 4. 선수 그룹 대 딜러 그룹 4. 선수 그룹 대 딜러 그룹 선수 대 우리야? 망했어 4. 선수 그룹 이번에도 역시 선수 그룹에서 탈락이 된다면 그야말로 망신 중에 망신 중에 개망신이죠 자 우리 딜러 팀에서는 정세련 딜러가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딜러 정세련입니다 유리멘탈이지만 기왕 하는 거 1등을 1등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홍진호 님 예상하고 왜요? 두 번째로 가면 돼요? 아 홍준호 나왔어요 예상대로 예상대로 홍준호 나왔습니다 진짜 홀덤 실력은 형편없죠 다 형편없어 진짜 그냥 갖고 놀아 아까 근데 듣기로는 홀덤 자체를 플레이는 많이 안 해보셨다고 네 저는 딜러여서 룰은 다 숙지하고 있고 아 그럼 딜러인데 무시하신 아 홍준호 저게 할 소리인가요? 아니요 룰 아녀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1승 했으니까 1패 해도 뭐 아 아니죠 이겨가야죠 욕심이 과하시네 아 팽팽하네요 네 자 홍준호 대 정세련 경기 들어갑니다 홀은 한 개 더 네 레이즈 레이즈 아 아 일곱 개 홍준호 절대로 무리하게 안 가요 그리고 지가 조금 유리할 때 무조건 오리인갑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전략이 짜고 왔나봐요 아니 홀은 한 개 더 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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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로 여섯 개를 걸어 여기서요 총 여섯 개 홀은 네 개 더 네 개 더요 네 네 개 더요 넓이 네 개 더요 12개 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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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저런 플레이를 했죠 유리 멘탈 이제 나오네요 지금 기자가 살살 올라오시는 걸 막으려고 계속 쐐게 가는 것 같은데요 와 왜 저런 플레이를 했죠? 레이즈 4개로 하겠습니다 레이즈 4개 2개 더 릴레이즈 네가 방금 전판에 릴레이즈 했지? 오케이 나도 할게 너도 뒤져봐 골은 8개 더 죽었어 와 홍진호 약한 모습 잘한다 진짜 잘한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나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나도 못해 골은 2개 더 오 나쁘지 않아요 오리 2개 더 근데 이거를 기세 잡으려고 그냥 계속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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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클럽을 안 보여주는 전략이 있습니다 안 보여줘야지 제가 딜러로 토너 헤드업 상황 할 때 그런 일이 많거든요 좀 혼란스럽게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좀 혼란스럽게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레이즈 다섯 개 다이안 콜은 세 개 더입니다 다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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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에서는 비슷하죠 칩수가 네 비슷해요 이제부터 아마 조금 이제부터는 그냥 죽기 힘들어요 맞아요 지금이 있겠지 당연히 키노가 지금 조금 위에 있습니다 조금 위에 다이안 레이즈 열 두 개 코른 여덟 개 더입니다. 갔어요. 한 방이야. 한 방 플러시. 우와. 야무지다. 책이야. 책. 올 인. 스매 콜. 콜. 오픈해 주세요. 아우치 있어. 킹라인 지금 지겠다. 내가 봤을 때 엄청 어우러 씹어지네 아직 모르는 게 여기 풀하우스 있어요? 여기서 킹이나 라인이 하나만 나오고 킹이나 라인이 나오면 풀하우스로 아우치 있어요? 진행하겠습니다. 턴. 턴. 제가 지면 정말 우려 없는 거고 제가 이기면 그냥 실력을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프리티야 그냥. 이건 확실해요 진짜. 이런거.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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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estou 오늘 이렇게 퇴근하겠습니다 진호 오빠 오늘 개망신 가는 거야? 형진호 씨 계속 올인하는 거 밖에 방법이 없지 시간 없지 5분밖에 없는데 개망성 있나? 5분 남았습니다 할 필요 없고 5분 동안 나는 그냥 죽기만 할 거야 라고 해도 맥시멈으로 해봐야 한 다섯 여섯 판이에요 빨리 돌려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우와 그냥 오늘 진짜 글라인드 올인 글라인드 올인 아 폴드했어 아 폴드죠 폴드죠 그래도 4개 지금 4개 먹었어요 그래도 4개 먹었어요 그러니까 올인 올인 총 14개 이제 제가 계속 먹으면 역전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블라인드 사여서 다 폴드 못해 다 폴드하면은 블라인드 올인 18개 한 번만 더 고른 두 개 더입니다 어에 충고 받을만한데 올인 우와 칸추 안 봤어요 봤어요? 처음 봤죠 올인 먼저 오픈해 주세요 지금 볼게요 아 떨려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K7이랑 Q9 모양이 맞잖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엮어두시네 플라틱 완전 플랩이네 그냥 가자 뻘 건가 뻘 건가 우와 킹이야 킹이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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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플 어이구야 K 와 개 뜨잖아 러너는 있다 잭 잭 잭 잭 아직 있어 잭 아직 있어 잭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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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 와 이렇게 되면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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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킡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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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킬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빌라팀 풀하우스 승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풀하우스 끝나세요 촬영 고생하셨습니다 저 퇴근하겠습니다 대박 와 풀하우스가 마지막에 풀하우스가 또 잘 나이스 결국 풀하우스의 풀하우스의 발표소가 끝나게 되네요 뭘 찢으신지 많아 말할 거 없어요 제가 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명 중에 2대 축하합니다 두 명 중에 2대 나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떨리는 척하면서 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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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너무 잘했어 나 그거보다 잘하셨는데 어 진짜 잘했어 너무 떨려 아직도 떨려 좀 돼 좀 걸려 진짜 걸려 아 뭐지? 뭐지? 뭐지?